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개인 SNS 계정도 찾아냈습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으로 가해 남성 A씨의 SNS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고 해당 계정에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3일 게시물에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해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이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맛을 선사한다며 다 제쳐두고 그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라며 누군가를 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이때 시간이 좋았다 잊지 않을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며 의미심장한 협박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엔 탐정 유튜버를 포방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A씨의 실명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검찰은 피해자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증거를 토대로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